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8년 6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코나 1.6 디젤 이륜 모던 아트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6만 3천 킬로미터 정도 탄 차량이구요. 제조사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미터니까 엔진 미션에 한해서는 내후년 거의 2년 정도 남아있죠. 2년 정도는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구요. 신차가는 원래 한 2천 6백 20만원인데 거의 천만원 가까이 간가는 17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6월 29일 출고 2018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6만 3천 8백 24킬로미터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없고 냉각수는 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구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상품은 기록부 상으로는 완벽하네요. 단순 교환 전혀 없고 특이사항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 후방 카메라 장착 후측면 사진 정품 내비게이션, 운전석 전동 시트, 전동 접위, 사이드미러, 뒷좌석 너무 깨끗하죠? 수주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예기판 사항 주행거리는 6만 3천 9백 79킬로미터 정품 내비게이션, 오토 미션, 버튼 시동 스마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탱풍 시트 장착되어 있구요. 주차 센서, 엔진 오토 수사 기능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위, 사이드미러 패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구요. 후측방 경보기, 그리고 미끄럼 방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패드업 디스플레이, 엔진 룸, 힐타이어 상태 모두 양호합니다.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차는 너무 깨끗하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8년 6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코나 1.6 디젤 이륜 모던아트 등급 차량이구요. 주행거리는 약 6만 3,824킬로미터 판매금액은 1,770만원 잠시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